1. 동탄예수교회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산책하기 1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4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생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생할 때보다 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신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기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육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 사람들은,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기쁨을 느끼겠죠? 또 좋은 곳에서 목욕할 때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육신의 기쁨이 있고, 정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 기쁨.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와 대화가 잘 될 때 정신적인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영적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신적인 기쁨과 육신의 기쁨은 곧 없어집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기쁨이 오래가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그 기쁨이 오래가겠습니까? 정신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문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그 기쁨, 영문적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은혜를 받았을 때의 얻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시인은 아마 그 영문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적인 기쁨, 그래서 영문적인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영문적인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하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육신의 기쁨을 훨씬 상회하고 훨씬 능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쌓아놓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해의 그 수고가 결실을 맺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근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아마도 고대 근동의 그 사회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기쁜 순간이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곡관에 쌓아두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주를 만났을 때 얻은 기쁨이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생기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그 기쁨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찬 그 기쁨은, 나를 평안이 눕게 하고 자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자, 나를 안전하게 그하게 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진술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안전하게 그하게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이 땅의 명예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키는 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나를 안전히 그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것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안전히 그하게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기쁨을 두고, 주님만 신앙하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알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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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